오래 못 사귀는 사람의 특징, 매사 진지함이 부족하고 금방 질려버리는 사람을 제외하고 오래 연애를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. 바로 버려질까에 대한 두려움인데요. A는 보통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날 더 봐줄까? 그 사람이 혹시 질려서 날 떠나면 어떡하지? 라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. 사실 이는 심리적으로 보면 최선의 자기 방어 기작입니다.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. 적당히 자기 방어를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모든 말과 행동의 의미부여는 물론 자기 멋대로 분석해서 버려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. 그럼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그 관계를 아예 끝내버립니다.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? 엄청난 희생과 노력으로 도와줄 거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세요.